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콜라 콜라 고춧가루 콜라 콜라 밀가루 양파 마늘 간장 소금 반죽 국물 소금 소금 양념에 넣고 오븐을 썰어주세요 다진마늘 양념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담아주세요 돼지고기 소피치도 1시간 후 고춧가루 잘 익었어요 불닭도 잘 익었죠 잘 익었어요 팽이버섯 계란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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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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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생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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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